다 찍었다니깐요 다 찍었다고요 다 찍었다니깐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쁘게 다 찍었습니다 형님 오케이? 다 찍었습니다 형님 이제 됐냐? 한자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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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자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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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자레 여기는 단양인데 이게 제주도 딱 써요 나는 이걸 그냥 안 먹지 얼음 봐봐 이걸 찍어봐 그렇게만 찍지 말고 여기 찍어보라고 제대로 아 지금 녹화버튼 누르고 찍은거야? 아 깜빡이 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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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 아이스 봐봐 그렇게 좀 더 시원하게 묻어놨다 먹으면서 맛있어 20분 옆에 보기 소금 보기 소금 보기 소금 보기 소금 나 언제 먹어요 이거 뭐야? 자연산 도다리 아 자연산이요? 자연산? 응 자연산 아니면 안 먹어 자연산 도다리라가지고 또 우리 방송 왔으니까 또 봄이니까 봄 또다리 먹여야지 봄이니까 최근에 지금 박재범은 진짜 유튜브를 모른다니까 왜왜? 아니 손님한테 나가는 것처럼 이쁘게 해갖고 오면 되는데 내가 먹는다 그러면 꼭 이렇게 있잖아 모양 떨어지게 막 막 쓸어갖고 온다니까 잘라요 뭘 잘라? 박재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난 자 없으면 내가 죽어 고맙지 우리 재범이 재범이가 잘해 근데 유튜버 각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형도 빨간 내복을 입어야죠 그러면 뭔 개소리? 유튜버 각을 모르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써 니나 입어 하하하하하하 지금 뭐 하세요? 아 냉장고에 묻고 있잖아 먹을꺼 야 왜왜 젓가락 아 C 젓가락 또 한 달나냈네 오제 처럼 아니 오늘 아니 어제도 젓가락 없어서 커피 이거 야 아 어제 먹다가 면 하나 찌는데 이거 시켜줬는데 야 이거 진짜 왜 거슬리게 자꾸 빨간 내복 입고 자아 아 이거 편하다니까 이게 아 짜증나 빨간 내복이 얼마나 편한데 야 20분이 됐는데 이게 물이 안 풀어 아 라면 하나 먹고 자라고 잠깐만요 20분이 됐는데 물이 안 끝나니까 내려놨어 다 안 뜨겁네 아 짜증나 어떻게 되니 아이씨 물고느라 이렇게 정비랑 좋네 씻을 때 니보고 시켰잖아 아 참 나 진짜 이런 거 사용할 줄은 몰라요 어떻게 아니 니 내가 니한테 시켰잖아 그래갖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아 배고파 죽겠다고 오늘 입 많이 해가지고 아 배고파 죽겠다고 아 배고파 죽겠다고 이런 걸 왜 찍어 계속 계속 오래 버린 거 같고 아 됐다 이거 네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마태에서 젓가락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생이 많아요 좋아좋아요 안녕하세요 단양개비티비인데요 지금 광수가 자고있군요 내가 하도 많이 당하니까 단양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주는 게 있어요 오렌지주스에다가 계란을 타서 흔들어서 먹이면 모래시스에다가도 자고있군요 스케트를 모래시스에다가 조선관 Перджyer 차 second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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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온이에요.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